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못하고 한쪽 국민의 힘은 붕 뜨고 한쪽 더불어민주당은 기분만 나빠합니다 두 당 모두 한 달 두 달 정도 곤혹을 치를 것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적입니다 김종인씨가 무슨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그의 현실 진단은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갖고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붕 떨 필요가 있나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좋았어 찍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 찍은 사람은 얼마나 될지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냥 눈을 딱 감고 표를 준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표를 주지 않으면 또 저 친구들이 폭주하고 질주해서 권력을 갖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얼마나 망칠지를 모르고 울리를 얼마나 괴롭힐지 모르는 거 그 끔찍해서 아마 표를 준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사용한 표현 눈을 딱 감고 오세훈을 찍었다 이런 표현이 아주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 폼 잡고 뭐 힘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어렵다가도 조금 더 회색이 돌면은 금세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성과를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것이 바로 인간 군상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양심이 있는 정당에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 대표를 참담한 결과를 앞에 놓고 보이는 반응들을 보면 앞으로 한참 더 고생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실 부정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첫 단추가 현실 직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현실 직시는 그냥 제쳐두고 현실을 부정하니까 현실의 부정 목소리가 너무 높은 거니까 근본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종인 씨의 지적 가운데 저는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또 눈길을 두게 됩니다 지난 10개월간 당이 내년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필요 조건을 만들어주고 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조건은 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들 당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다들 당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김종인 씨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안 갈 것 같습니다 저 아사리판에 가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말한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저 아사리판에 가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의 현주소 현재를 다들 당권에만 관심을 가진 아사리판이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아사리판이 국민의힘의 현주소다는 것이 바로 김종인 씨의 평가입니다 아사리판이라는 것을 사진을 찾아보면 질서 없이 어지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사리판보다도 짧고 단호하고 더 명료한 표현은 그냥 개판 혹은 개판 5분 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잖은 형편에 개판이라든지 개판 5분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씨가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마음은 그냥 개판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김종인 씨의 썬소리는 또 계속됩니다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국민의힘으로 대선을 해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정강정책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하는 것을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일반 국민은 저 당이 진짜 변했나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쓴소리입니다 국민의힘에 국한하면 다들 대의나 공의를 위해 뛰기보다는 자기 이익에 너무 함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즉시적 입지를 훼손하거나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4.15 총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60위권의 선거소송이 지금 대부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선거소송 문제에 대해서 평국회의원 국민의힘 출신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통계적 특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좀 짚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급한 사람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불러도 저는 손색이 없는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내 투표의 투명성이 양당 모두 크기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진중근 씨가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일반 권리당원의 비율이 40%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국민의 일반이 10% 일방당원 비중이 5%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임의 룰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진교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권리당원들이 대부분 친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투표를 해봐야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율을 바꾸는 일을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제는 사실 친문주류가 광성지지청을 활용해서 당내 해결모니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전략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한 거죠 이런 일이 더불어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양당이 모두 다 비슷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을 장악하면 무엇이든 자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피티나는 그런 싸움을 벌이는 거죠 당권 장악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되는 규칙이나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고칠 의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의 규칙도 고칠 의향이 없으니까 바깥의 규칙도 고칠 의향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배웠습니다 무엇이든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당내에서부터 무시되니까 바깥에서 무시돼도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며칠 전에 제가 공병호TV에서 판사들의 비급함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전해드렸는데 사회 전체가 너무나 중차대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그런 아주 비급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비급한 사회가 되면 귀한 것을 지키기가 어렵겠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